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고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박헌정입니다. 이 강의는 2018학년도 9월 학평에서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설하는 해설 강의입니다. 고일들에게는 누누히 말하지만 학평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과도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 준비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학평에서 어떤 스타일 문제들이 나오는지 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학평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나중에 고2,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 체크해서 다음에는 실수 없이 맞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바로 이제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아 그리고 이제 학평 문제들은요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대충 밑줄 뭐 내신 문제처럼 쭉쭉 대충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읽어주시고 자 중간중간에 함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중요한 키포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문제는 자세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b.c.점이 있습니다. 자 a를 3,5라고 했죠. 자 미리 체크를 하십시다. a점을 3,5라고 했어. 그리고 b점은요 0,1 이렇게 얘기했네. 자 c점은요 6,-1입니다. 6,-1이에요. 자 이렇게 꼭 시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의 한 점 d와 a,b의 한 점 d와 선분 a,c 위에 한 점 e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가 조건은요 d,e하고 b,c하고 d,e하고 b,c하고 평행입니다. 체크를 그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두시자라는 얘기가 빠짐없이. 자 두번째입니다. 나번 보시면 삼각형 a,t,e와 a,t,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b가 1대 9라고 주어지셨네요. 근데 대부분 넓이의 b를 주어지는 문제는요 넓이비를 쓰는 게 아니고 닮음비를 좀 더 쓰겠지. 그치 평행이기 때문에 닮음인데 닮음비를 좀 구해두십시다. 자 넓이비가 1대 9라면은요 닮음비는 몇 대 몇? 몇 대 몇? 자 그렇지 닮음비는 1대 3이 되겠죠. 제곱시켜버리는 게 넓이 b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즉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요 닮음비가 1대 3입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b,e의 방정식이 b,e라는 녀석 이런 게 필요하네. b,e라는 방정식이 y는 kx 플러스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지 기울기야. 자 울기 울기 기울기. 자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b,e에 대해서 기울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기울기를 구하려면요. b점을 알고 있으니까 2점을 구하셔도 되겠지. 그렇지 2점을 구해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닮음비가 1대 3입니다. 라고 주어졌어. 그렇다면 당연히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니. 1대 3이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2점을 기준으로 해서 2점은요. a하고 c에 대해서 길이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아 2라는 점은 1대 2로 ac를 내분하는 점이겠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렇지. 점 2는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고 자 내분시키는 이 점 좌표를 구하시게 되면 1대 2로 내분할 거예요. 자 a점부터 적죠. 3,5 자 그리고 c점을 적지. 자 이렇게 많이 구하셨을 거야. 공식이 따로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라는 점은요. 자 b의 합분의 3분의 곱의 합.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고 b의 합분의 마일 19가 되겠지. 그래서 다시 아하 2라는 점은 4,3이 되어주시겠네요. 자 이 점을 4,3이라고 구하셨습니다. 자 b2의 기울기죠. b2의 기울기를 k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구하실 수 있겠지. x의 증가량 바로 4분의 y의 증가량 2가 되어서 기울기, 울기, 울기,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요. 닮은 비를 이용해서 4분점으로 2점 좌표를 구하시는 문제여서 다음으로 갑니다.